오늘은 의장질환 및 당뇨의 특효를 보이는 두릅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릅나무는 옛 선조들께서 건강식으로 즐겨 먹던 양나무 중 하나이고, 전국에 널리 식재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들 잘 알겠지만, 도시에 평생 사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지 못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4월 초부터 새순이 하나씩 나오면 이 새순을 따서 물에 끓여 먹기도 하고, 튀김이나 나물 등의 다양한 식재료에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새순이 나올 때는 마치 붓의 끝과 같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필두체라 하며, 한방에서는 목두체라 해서 줄기와 뿌리 전체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미는 맵거나 평하고 밀양의 독을 가지고 있으며 위과관신장에 작용됩니다. 현재 당뇨 혈당 감소와 항암작용, 방사선 억제 비만증 두통, 간염 관절렴 위계양 발기부전 등의 다양한 양리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실험에서 위염과 위계양에 대해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두릅나무 금피에서 위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미신성분이 현저한 저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강력한 유효분액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장점막 손상으로 인한 위염과 위계양 역류성 식도염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산이 식도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기는 속쓰림과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식도에서 염증과 괴양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식물학회 실험 보고에는 두릅나무 수피껍질에서 종양억제 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 위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암 이외에도 폐암과 간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의 5가지 암에 대해서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항암치료와 위장질환에는 드릅수피나 뿌리껍질을 짧게 자른 후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용량은 20g에 물 1리터 정도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줄면 하루 3회씩 마시면 되고, 단방처방만으로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 토끼에게 당뇨를 유발시켜 두릅나무 세순을 먹인 결과 혈액 내의 혈당 수치가 하강되었으며, 방사선 물질에도 견디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을 함유한 지방산인 헥사코센과 휘발성 정유 등이 들어있어 당뇨괴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로써 최장의 세포를 보호해 당뇨압병증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유도한 계획에 투여하면 혈압을 하강시켜 고혈압에 대해 정상적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에는 세순을 데쳐먹거나 말린 수피 껍질을 5에서 10g씩 물로 달려서 하루 3회씩 식사 후에 마시면 식후혈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압병증에는 두릅나무 수피와 황백피의 배합이 효과가 매우 좋았으니, 이 둘을 각 7에서 10g씩 물 1리터를 붓고 다려 마시면 됩니다. 그 밖의 토끼의 장관과 자궁근에 미치는 실험에서는 두릅의 사포닌의 일종인 엘라토사이드 성분이 장관 및 자궁 흥분 작용이 나타나서 성호르몬 작용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생식기능을 자극시켜 남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색정을 빼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욕과 발기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정력 강화에는 두릅나무 껍질 생것 20g을 물 3호흡을 붓고, 2시간가량 끓여서 물의 양이 절반 정도 되도록 다리거나 다린물로 감출을 해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일 3회씩 식전 공복에 복용하면 되고, 뿌리나 줄기를 일주일 정도 말려서 술을 담궈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두릅나무 전초에는 밀양의 독성작용이 보고되어 반드시 법제를 잘해야 되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증상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